오늘은 그 영상 내내 똑같은 건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초보자들에게 조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오늘의 그 조언의 목적은 정말 낚시 잘하는 고수하고 낚시를 잘하는 척하는 사기꾼 하고의 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번째 고수와 사기꾼들은 언뜻 보면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진으로 분명히 일단 구분할 수 있을 거구요 마리스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크기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뭐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에요 첫번째 이제 마리스로 그 치자면 자 마리스로 칠게요 자 오늘 어제 어제 같이 10마리를 잡아서 고수가 10마리 잡고 사기꾼도 10마리 잡았어요 근데 10마리를 잡았는데 에 같이 같이 10마리 잡았어 근데 고수는 누가 고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5시간만에 10마리 잡은 사람 10시간에 10마리 잡은 사람 5시간에 10마리 잡은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죠? 오케이? 그리고 같은 10마리 인데 하나는 50센치 이상 10마리 하나는 50센치 언더 10마리 누가 더 잘하는 거야 50센치 이상 10마리가 더 잘하는 거죠? 이해가죠? 자 그럼 다음에 거리 같이 10마리를 잡았는데 한명은 이쪽 시즈니 쪽에서 잡고 한명은 2시간 저 밑으로 내려간 뭐 게리 비치 라든지 더 밑으로 내려간 그런 아니면 좌우 위 뉴카스 이상으로 올라가서 잡았어 누가 더 잘하는 거죠? 그런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에요 무슨 소리가 아시겠죠? 그리고 제가 그 이런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떠한 목표라든지 방향을 좀 잡을 때 그 제가 지금 쓰는 방법은 일반적인 한국 낚시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PE라인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로치를 튜닝을 해서 되게 무겁게 만들어서 캐스팅 되게 멀리 한다든지 든 한국의 전형적인 갯바위 찌낙시를 하는 사람들과 약간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호주에서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호주에서 많이 잡는 사람 영상을 보고 그 사람 챕비랑 그 사람의 그 조법을 따라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시죠? 우리가 페라리 차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멋있다고 하지만 사막을 갈 수는 없습니다 페라리 차로는 그리고 뭐 이런 오프로드를 가지는 못해요 아무리 좋은 차지만 마생각입니다 호주에서는 한국식 찌낙시 하기가 조금 애매한 데가 많아요 약간 섬이 많아서 그런 그런 섬이라고 해야 되는 그 약간 사람이 그냥 쓸 수 있는 자리가 많아서 배를 타고 거기에 내려줘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여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와일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 파도를 피해가거나 또 아니면 그 파도를 피하지 못하면 정면으로 뚫으면서 낚시를 해야지 그거를 피하면서 낚시할 만한 곳은 별로 없어요 그런 잔잔한 데가 있긴 하지만 그런 데는 호주 정부에서도 붙여놨죠 1년에 몇 마리 이상 그런 하버라든지 이런 가침물에 서 있는 그런 데서는 생선을 잡아먹지 말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낚시 하시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호주에서 잘 잡는 사람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플로팅 계열 줄을 써서 잘 잡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PE라인을 써서 잘 잡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시죠? 그리고 뭐 2시간 정도 거리를 가서 잘 잡는 사람이 있고 1시간 안쪽에 있는 거리에 가서 잘 잡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죠? 그리고 같은 어종을 잡지만 대를 갖다가 제 사부님 제가 존경한 그 사부님처럼 돌돈대로 잡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웃대로 잡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더 큰 거를 노리기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이 있는데 소 잡는 칼로는 닭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? 근데 닭을 잡는 칼로는 소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부님이 썼던 그 채비로는 드라마 5자 뭐 6자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채비로는 드라마 5자 6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파도 거기에서는 뜰채 될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꼭 고수와 하수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수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아니 하수가 아니고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만조때 잘 나오지 고기가 만조때 잘 나오는 거야 그냥 그게 끝이에요 만조때 왜 잘 나오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해요 만조때 잘 나오는 거는 파도 높이가 그만큼 물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갯바위의 넓은 부분을 쓸어갈 수가 있어요 파도가 그러면 갯바위의 기생을 하는 작은 개 작은 새우 또는 미생물 또는 풀들이 그만큼 그 파도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넓게 쓸어가요 넓게 쓸어가면 넓게 쓸어간 만큼 갯바위 그 근처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려는 작은 그 고기들이 모이고 그 작은 고기를 먹으려는 그 좀 더 큰 고기들이 모이고 그거보다 더 큰 고기들이 점점점 먹이사들처럼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걸 설명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남쪽 방향 파도 북쪽 방향 파도 이렇게 크게 두개로 나뉘는데 동쪽에서 물론 칠 때도 있지만 남쪽과 북쪽이 칠 때 방향에 따라서 그 물의 온도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온도에 따른 뭐랄까 그 어디가 찬물이 들어오냐 밑에 있는 쪽이 찬물이겠죠 우리가 그 지구본을 봤을 때 가운데 0도 적도라고 하잖아요 그쪽이 가장 뜨거운 데에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북극 밑쪽으로는 남극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근처에 있는 물들이 찬물이고 어디가 깨끗하냐면은 물론 이런 따뜻한 물도 깨끗한 물이 있지만 미생물이 막 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상태거나 약간 이 탁한 물이 많고 깨끗한 물은 찬물이 깨끗한 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해가시죠 차가운 물이 그러기 때문에 북 밑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는 그런 스웰 방향이 연달아서 계속 친다고 하면 파도 그 연달아 계속 친다고 하면은 계속 맑은 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스페어 피싱이나 물질을 해서 그 소라라든지 전복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니 아니니 그렇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거꾸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도가 연달아 뭐 한 일주일 2주일 치면은 그때는 물이 좀 탁하고 물 소원이 높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더 좋은거에요 이런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단 자기가 어떠한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니까 무조건적으로 비싼데 비싼 장비가 좋은거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에 맞게 초보자는 초보자가 가지고 다니는 상황과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이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거를 추천을 해줘야지 그거를 다 무시한채 무조건 고가만 추천해준다고 해서 그냥 좋은거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무슨소린가 이상